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탭을 생성할 때 생성하는 탭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AddTap 함수로 탭을 생성할 때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 임의로 지정한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탭이 전달받은 파라미터는 $PGET 파라미터 함수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AddTap 함수로 탭을 생성할 때 임의의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고 $PGET 파라미터 함수를 실행하여 해당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제입니다. 트리거 버튼입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AddTap 함수가 실행되어 탭이 생성되고 생성되는 탭의 임의로 지정한 파라미터 값이 전달됩니다. 생성하는 탭의 소스로 사용할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소스 화면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$PGET 파라미터 함수가 실행되어 전달받은 파라미터가 반환됩니다. 실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메인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탭이 생성되고 탭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